태조 안건이 방영된 지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 현재 출연진들 중 고인이 된 배우들이 많습니다. 유시부인 역을 맡은 전미선, 오다련 역의 이일웅, 유긍달 역의 민욱, 아지태 역의 김인택, 능환 역의 정진, 경순왕 역의 신규식 등 여러 배우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건은 2020년부터 유튜브에서 연속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최소 3천여 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스트리밍을 진행 중으로 아직도 다양한 드립과 밈이 탄생 중이며 오프닝 곡이 나올 때마다 코러스를 따라하여 시청자들을 마구니 합창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